내돈내산 쿠팡 베스트 3 자동 손 세정기 편하다 손을 대면 자동으로 거품이 나오는데 양이 딱 적당해 씻고 나서 비누처럼 건조해지지도 않아 양도 적어 디자인도 깔끔해서 백화점 화장실이 된 것 같아 가성비 집들이 선물로 딱 좋다고 빨아 쓰는 규조토 발매트 그 전 제품도 써봤는데 가루형인 이 제품은 발등도 닦을 수 있고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직접 비교해봤어 딱딱한 그 전 제품보다 흡수율도 훨씬 좋더라고 허긴 하지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서 어? 쏠림 현상이 없어 세탁하면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 참 여왕 그 전 제품의 단점을 잘 보완한 것 같아 실리콘 싱크대 물마귀 설거지하고 나서 홍수나는 사람 나야나 이 물마귀 쓰고서부터는 깔끔하게 설거지가 가능하다고 앞치마가 필요 없어 실리콘이라 팔에 닿아도 안 아프고 정말 잘 붙어있어 낼 때는 또 잘 떨어져서 씻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설거지에 질이 올라간다고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